여기가 내가 기거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자연인의 복음자리 아니 근데 이진 집이네요? 이 친구를 이렇게 했는데 경치 구경할 겸 했는데 괜찮아요? 보기가? 네 좋으세요 글쎄요 얼렁뚱땅 친거에요 그냥 거부 대충 지었다는 집이라기에 기대 접고 들어가 보는데요 엄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밖에서보는 전혀 다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 은은한 나무 향기가 집안을 꽉꽉 채우고 있었는데요 여기 여기 기둥들은 낙엽송 낙엽송이요? 요거는 소나무에요 양쪽 주둥이 조심해서 올라와요? 네 우리 자연피디 올라가려면 고생 좀 하겠는데 뭐 어쨌든 뭐 낑낑대고 올라가면 햇볕이 한가득 자리한 침신등장 이게 유리에요 유리 유리에요? 네 우리가 여기 다 보이는 건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한 6월달 되고 반딧불이가 나와요 반딧불이요? 네 위로 옆으로 난 차